관제 수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내용증명을 받아도 관제에 해당되고 이제 그런거는 우리가 보통 볼 때 큰 관제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냥 법적인 분쟁이 잠시 잠깐 있는 서류상의 문제 그러니까 관제도 얘기할 때 서류상의 분쟁이 있거나 문서로 관계된 관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뭐 다치거나 사고가 나거나 해서 이런 관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분리를 해드리기는 해요 근데 이제 관제 같은 경우에 저희 집에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관제에 연관된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한 분은 소위 그냥 뭐 동네에서 좀 힘께나 쓰신다는 분이신데 저희 집에 이제 2년 된 건 한 4년 정도 5년 정도 되신 분인데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씩 신수는 꼬박꼬락 보러 오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안 오시는 거예요 내가 뭐 손님들한테 전화를 잘 안 해요 더군다나 남자분이고 하니까 전화를 안 하게 돼서 안 했는데 올 여름에 전화가 오셨어요 갑자기 전화번호도 안 바뀌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전화 오셨고 아우 보살님 잘 계셨냐고 그동안 자기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못 찾아뵙는데 오늘 가서 봬도 되겠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 오시라고 그래갖고 오셨는데 그분 하시는 얘기가 그때 전 볼 당시에 제가 관제수가 있어서 진역 갈문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 당시엔 그분이 그런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점을 보고 가서 며칠 있다가 친구분들하고 술 한잔 먹고 뭐 하다가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옆에 있다가 붙들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붙들려 가가지고 아우 보살님 말대로 징역 가서 2년 살아 딱 2년 만에 오셨거든요 2년 살다 낳았다고 하시면서 담배 한 포로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그때 보살님 관제 막으라고 그럴 때 말 들을걸 자기가 뭔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끌려 들어간 운인 거예요 옆에 있다가 그냥 그렇게 해서 2년 사셨고 한 분은 올 여름에 그분도 오셨던 분인데 젊으신 남자분이에요 28살인데 점을 보러 오셨는데 뭐 사체도 하시고 뭐 무슨 뭐 그 무슨 태폐 마사지 없어도 하시고 이러시는 남자인데 점 보러 왔는데 그분도 딱 보니까 관제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 사주는 웃긴 게요 아휴 내가 이 사주는 빵제비 사주예요 그랬어요 빵제비 사주라는 거는 진짜 평생을 징역을 들락날락대야 되는 사주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뚜렷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웃으면서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잘 잔잔한 징역을 많이 살았다고 근데 올해도 징역 갈겠다고 가면 좀 오래 살 것 같은데 관제수 보인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뭐 세 건이 있는데 사람을 너무 두들겨 패가지고 전치 뭐 십매주가 나왔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건으로 또 두 건이 더 있어서 아무래도 징역 갈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살면 오래 살겠는데 한 5년 정도 자기는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뭐 형량을 좀 줄여보게 뭘 해보자고 그런 말이 솔직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지금 들어가면 30대 이제 건 중반이 다 돼야 나오는 건데 예 그래서 징역 잘 살다 나오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간호사였는데 성형외과 간호사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나이가 24살인가 그랬는데 수술방 간호사니까 이제 수술 전문으로 하는 간호사였는데 그 성형외과 매니저가 소개를 해서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점을 봤는데 제가 그때 그분을 보고 사고 수가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어디 멀리 놀러갈 일이 있거나 하면 가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 매니저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 그때 그 애한테 그때 그분이 같이 오셨거든요 어디 차 타고 놀러가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고 수가 크게 있어서 사람이 잘못한 밥 숟가락 놀 일이 있겠다 싶어서 어린애니까 대놓고 그렇게 말은 못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보살님 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교통사고로 강릉 가다가 사고로 죽었대요 4명이 탔는데 그 아가씨만 죽었대요 그러니까 뭐 사고 관제가 사고로 있을 수도 있고 관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관제로 보지는 않고 사고수로 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노름을 좋아하세요 근데 그분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노름이 아니고 외국을 나가서 노름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서 몸만 가신대요 그쪽 엔터테인먼트에서 다 해준대요 호텔까지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이제 거기서 돈도 준대요 여기서 외국 돈을 못 갖고 나가니까 거기서 쓰고 국내에 들어와서 갚는 아니면 국내에서 미리 넣어놓고 줘놓고 거기 가서 받거나 이러시는데 그분이 그거를 어떻게 계속 못 끊고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 무역업을 하시는 분인데 뭐 뭐라고 말씀드리는 무슨 물건인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면 몇 천 통씩 수십억 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하루에 몇 일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께서 우리 집에 꽤 오래 다니셨는데 관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그 해에는 관제가 있는 거예요 사장님 관제가 있으니까 올해는 조심해야 되겠어요 관제 좀 막읍시다 그랬더니 이번에 내일 출국을 하니까 내일 갔다 와서 그러면 한 열흘 이따 들어올 건데 그때 들어와서 그럼 관제 풀이를 합시다 이러고 가셨는데 그날 이후로 깜깜 무소시킨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러고 나서 잊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몇 개월 지나서 어떤 여자분이 한 분이 오시더니 이제 점을 보러 오셨다고 하면서 이제 점을 보는데 제가 신점을 볼 땐 사주를 안 봐요 글로 풀 때는 사주를 보는데 신점을 볼 땐 그냥 깃발로 보고 점을 보거든요 그래서 점을 보는데 뭔가 반으로 줄여서 이사를 갔네요 뭔가 반으로 줄여서 움직였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뭘 반으로 줄이셨어요 그랬더니 집을 반으로 줄여서 이사를 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시면서 이제 그 여자분이 자기 신랑 걸 놓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신랑 분이 올해 신수가 안 좋아서 보니까 관제 수도 있으시고 하던 일을 중단하는 운이다 그랬는데 맞냐고 여쭤봤더니 사실은 자기가 누구누구 와이프인데 신랑이 보내서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보살님이 그러셨는데 그때 자기가 갔다 오자마자 세무 조사가 들어와서 터진 거예요 그것도 관제예요 그래가지고 추징금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이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걸렸대요 노름하고 그런 거를 외국 가서 그게 무슨 그것도 뭐 법적으로 걸리더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집도 이제 줄여서 이사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신랑이 가보라고 그래서 왔다고 하면서 내가 그래도 사장님은 인덕이 있어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3년 힘이 일어서 하실 거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 사업도 다시 재개해서 하고 계십니다 일단 나쁜 짓은 지금은 안 하세요 하하하